한진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수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는 최근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선주사로부터 11,000T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습니다. 앞서 보름 전엔 세계 최대 규모인 2만 600T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1조 1천억 원 상당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수빅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17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진중공업 측은 그동안 영도조선소에서 협소한 부지로 인해 초대형선 수주 경쟁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세계 최대 도크를 갖춘 필리핀 수빅조선소 완공 이후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